아니, 근데 대체 무슨 격한 운동 하신 거예요?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과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일일주일? 미친데 진짜. 연습은 어떡해요, 쌤. 축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. 있잖아. 우리 조력자, 옆 학교, 권모군. 아, 쌤. 걔나 안 돼요. 내 차라리 안 하고 말지, 쌤. 진짜 싫어요. 그러면 누가 도와줄래? 응. 내가 할게, 내가. 남자가 파트너를 힘으로 지탱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지금 스텝이 베이직도 안 되시고 체구도 너무 비슷하셔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아닌데요. 저 할 수 있는데요. 저 힘 세거든요.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.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쌤이 부탁한 것도 있고. 야 오해하지 마라. 니랑 춤추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춤이 추고 싶은 거다. 알고 있거든 내도. 야 김시은. 니 내 눈 왜 안 쳐서 보는데? 어? 보기 싫으니까 안 보지. 야 내도 보기 싫다 니 눈. 근데 봐야 된다 제대로 출라며. 그리고 내는 뭐 니 몸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줄 아나. 알았다. 이제 니 눈 볼게 됐지? 네. 파트너를 못 찾아봅시다. 못 믿나 보네. 파트너를 믿고 몸을 맡겨야 되는데. 그냥 마지막 동작은 빼지요. 어차피 이거 기호쌤한테도 무리니까. 시현아. 쌤 왔다. 쌤. 안녕하세요. 쌤 저는 먼저 가볼게요. 그래 맞춰. 이 하나는 뭐라. 잘 먹을게요. 그래 고생했다. 사랑하자. 쪄. 그래. clos. cott이라고. 앤. 마요로. 소녀들. 아멘. 눕.